은영호! 제발 나 좀 믿어줘. 더 이상 널 괴롭히고 싶지 않아. 니들을 버릴 리 없다고? 과연 그럴까? 그 학생들 좀 같이 구합시다. 저를 이용하시면 어때요? 그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. 우릴 다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? 은영호가 도망쳤습니다. 내가 먼저 찾아야 널 살릴 수 있어. vouля 3 3 5 3 5 감사합니다.